음악 중학교 때 저는 외갓집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서울로 유학 와서 그런데 문지방에 올라서면 할머니한테 돼지게 혼났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꾸 잊어먹으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외할머니는 제가 말을 무진장 안 듣는 그런 아들로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문지방에 올라서만 안 되는가? 몰랐습니다. 이유도 알 수 없는데 저는 야단을 맞았습니다. 옛날에 생명목해 콜로케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강원영 목사님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스님, 신부님, 목사님, 교수님들 모여서 책 한 권을 정해서 읽고서 거기에 따라서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서강대 교수였던 신상훈인가 하는 어떤 교수님께서 신부님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카도릭은 로만 카도릭보다 훨씬 더 로마적이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장로교는 미국 장로교보다 훨씬 더 미국적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 얘기나 제가 문지방에 올라서 갖고 야단 맞은 얘기나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문지방에 올라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썽쟁이 아드 손주가 된 것처럼 200년 전에 로만 카도릭이 한국의 카도릭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로마 카도릭은 많이 발전하고 변화되었는데 한국 카도릭은 여전히 200년 전에 전해준 그것을 목숨처럼 붙잡고 지키고 있으면서 훨씬 더 로마적이라는. 장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장로교는 동성애 다 인정하고 굉장히 리버랄해졌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옳고 반대하는 게 나쁘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장로교에는 150년 전 미국을 그대로 붙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얘기들. 오늘 한 얘기가 이것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프리카 마사이족은 유목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의 피를 취하는 대단히 특이한 방법을 씁니다. 소의 목에 있는 굵은 동맥에 대롱을 꼽아서 소의 피를 뽑아내고 그것을 뽑아내면 소를 죽이지 않고도 소의 피를 얻는 기발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저 웅담을 하겠다고 살아있는 곰에게 그런 시술을 해서 그걸 빼먹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각 문화의 식생활을 연구한 문화인류학자 마빈 해리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가도 건강도 아니다. 음식은 문화와 정신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은 문화와 정신을 넘어서 종교적인 차원까지 넘어갑니다. 무슬림들이나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신이 그렇게 명령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걸 먹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돼지를 제사로 드렸습니다. 왜 돼지를 못 먹게 했을까? 그 얘기는 오늘 피와 기름을 절대로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맥락입니다. 각종 제사법을 가르치던 뇌위기에서 갑자기 먹는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율은 어느 정도냐 하면 만약에 피나 기름을 먹으면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까지 무시무시한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언은 당시 상황에서는 획기적인 선언입니다. 요즘이나 당시나 의식주 문제는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기름이나 피는 생존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과제 앞에서 아주 유용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와 기름을 더 많이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누가 그것을 금하는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자기 혼자서 그 피와 기름을 독점하겠다는 생각 외에 그런 명령을 내릴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모든 초소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규례 이러한 표현들은 이 규정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숨을 버릴지언정 결코 돼지고기나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령을 하셨는가? 자, 사람들은 타락한 이래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종교적인 차원으로 올려놓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종교적이라는 말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절대적이라는 말과 동의어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것이 종교적이 되고 어떤 것이 절대적이 될 때 그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지배해버립니다. 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살과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원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문지방에 올라서지 말라 할 때는 원래 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화될 때 한국 카도릭을 부패시키고 한국 장로교를 부패시키는 것처럼 그 절대화된 그것에 묶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그러한 것들보다도 훨씬 더 열등한 것이 개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절대화된 내 생각이 얼마나 많은 줄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타당한, 그런데 나 나름대로 타당한 것이겠죠. 쌍꺼풀 있는 사람은 무조건 싫다. 입술이 얇은 사람은 절대로 못 믿는다.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또 하나, 좋은 남편, 괜찮은 자녀들인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죄인 취급하는 것.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절대화될 때 그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삼켜버린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의 삶이 제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엉망진창이 된 그 면에는 반드시 어떤 절대화된 이러한 편견에 의해서 망가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의 피는 생명이고 기름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생명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전생애를 걸어버립니다. 전생애. 건강이나 돈,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 굉장히 중요하지만 절대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될 때 그 안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괜찮은 손주였는데 문지방 올라갔다는 이유로 말 안 듣는 놈이 됐잖아요. 아니요.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쌍꺼풀이 있어서 저 사람한테 채울 수도 있는 거고 나는 괜찮은 남편인데 교회를 안 다닌다는 이유로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인데 술 먹고 담배 핀다고 완전히 죄인 취급 당하고 나는 괜찮은 인간인데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쓰레기 취급 당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인데 흑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키는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데 가장 먼저 망가지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종교에서는 인간의 피가 받쳐지는 경우 흔히 있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몰록에게 자기 자녀를 태워서 바쳤습니다. 왜요? 돈이 절대 번영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라면 우리 자녀도 바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살란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예레미야서 7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서슴치 않는 것은 오직 번영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입니다. 무병장수 부귀영화를 위해서입니다.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는 명령 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왜 그렇게 내려졌냐 하면 돼지고기는요 소나 양이나 염소는 그 짐승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얻습니다. 가죽과 살과 털과 우유 그런데 돼지는 오로지 뭐예요? 살만을 위한 것입니다. 고기 자체만을 그런데 건조한 지방에서는 돼지는 축축한 것을 좋아하는데 그것을 키우려면 굉장히 고가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는 오직 귀족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정의와 공평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돼지고기를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소귀기보다는 돼지고기가 싸죠.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얼마든지 먹어도 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순대처럼 경악스러운 음식이 없죠. 피에다가 돼지에다가 막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막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피와 기름을 누구도 완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첫째 힘과 생명은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합니다. 돼지고기 금지와 같은 맥락입니다. 두 번째 생명과 힘의 근원은 피와 기름 고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천명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인 존재이며 종교적인 대상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이고 종교적인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부처님 치아 하나만 있어도 큰 절이 생깁니다. 진신살이라고 그래갖고 그게 돌멩이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무덤조차 뼛조각 하나 절대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삼의 하나님 그 인격이신 그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절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서는 그분의 말씀조차도 절대화 이건 굉장히 델리케이트하고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 피와 기름을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뒤집은 사람이 누구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고 살과 피를 먹지 말라는 이 금령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고기에서 피를 제거하는 특별한 조리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고기를 다루는 사람은 코셔라고 맙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백정은 가장 최하층인데 유대교에서는 이 고기를 다루는 코셔는 라삐하고 같은 수준일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또 다른 절대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피와 기름을 금하는 법 자체가 절대화된 것인데 그 어떤 것이라도 절대화되면 반드시 사람들을 삼켜버립니다. 율법의 절대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화가 바로 유대교의 결정적인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므로 절대화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는 굉장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단히 어리석습니다. 흔히 저지르는 잘못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율법이나 귤에 담겨 놓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마음은 익지 아니하고 그 법 자체의 준수에만 신경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2,134개의 복잡하기 그지없는 율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절대화했습니다. 그러자 2,134개의 창살이 되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율법 파괴의 죄를 물어서 십자가에 달아버린 것입니다. 절대화 시킨 율법이 율법 재정자마저 죽여버린 것입니다. 미국에 가르쳐준 장로교법이 있잖아. 한국교회를 죽인 것하고 똑같습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도가 절대화될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죽일 놈들이죠. 11조가 절대화될 때 11조 안 내는 놈들은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죠. 신난다. 그렇죠.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보라는 얘기에요. 깊이 지금 내가 어떤 것들을 행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한번씩 생각해봐야 되고 흔히 있는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절대시대는 게 얼마나 목회자의 절대화 제도와 법령의 절대화 웃지 못할 것은 미국 기독교를 전해준 미국의 절대화에요. 제가 반미일까요? 제가 반미일까요? 친미일까요? 친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친미도 아니고 반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를 반대하느냐 그러면 미국을 절대화하는데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 만드는 건 목숨 걸고 싸웁니다. 지가 뭔데? 동성애를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찬성할 것 같아요? 반대할 것 같아요? 제가 찬성한다 그러면 이제 오늘 교회 안 나올 사람 무지 많습니다. 교회 초창기 때 저들의 푸르른 솔리풀 보라 그 노래 한 번 불렀다가 그때 한 50명 나갔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저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진보주의자 같죠. 저는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사임하고 좀 쉬고 힘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면 동성애 교회에 할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그러면 너 동성애 찬성하는 거냐? 아니요. 저는 사회학 미국에서 사회학 공부를 했는데 제일 첫 시간에 들은 게 동성애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교수로 있던 그 아트스쿨의 80%가 레즈비언이나 게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바로 옆집이 게이 부부였습니다. 저는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요만침도 없습니다. 요만침도 없습니다. 하나 아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욱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동성애 성향은 하나님께서 주신 청성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하죠. 그런데 자기의 본능대로만 움직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게 본능이라고 해서 그대로 행하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있고 훨씬 더 넓고 아름답고 깊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잡혀있는 편견과 그런 것들이 도대체 뭔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내 자신이 죽고 율법이 율법 제정자이신 예수님을 잘못했다는 생각 요만침도 없이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빌비재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보자기를 펼치셨는데 그 안에는 각종 동물들로 가득하였는데 율법에서 금하신 것들도 많았습니다. 돼지만 금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깜짝 놀랄 명령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저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유대사회에서 추방되고 자기 인생은 끝나는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예수님은 무려 세 번에 걸쳐서 베드로의 거부를 꺾으셨습니다. 왜? 구약시대에는 더럽고 속되다고 하신 것들을 신약대에서는 괜찮다고 왜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신 것일까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 절대화된 율법에 의해 왜곡된 인간의 편견 내 알량한 생각에 의해서 절대화된 기준들 그로 인해서 생긴 여러가지 장벽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남자의 뜰 여자의 뜰 이방인의 뜰에 나뉘었고 특히 이방인 뜰의 경계에는 이 경계를 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진이라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점령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금기시하는 돼지를 재미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그 다음에 수천명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모두 다 무시무시한 편견의 장벽들입니다. 피는 곧 생명 생명을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편견들에 의해서 삼켜진 것입니다. 제도나 규정은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 바로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마음과 합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요즘도 끝없이 거론되는 것이 음주와 흡연 문제이죠.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음주와 흡연은 그 신앙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정도로 심각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우상들에게 받쳐진 고기를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먹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전부다 전부다 이방신에게 받쳐줬던 그러한 재물들입니다. 기독교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세계로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자 유대교의 율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니라. 그 대전제 그리스도인들이 음주 우변 가하다 그러나 유익한 것은 아니다. 건강상의 유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그 뭐야 뉴스타트 운동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의 차원에서 해석해갖고 선붕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왜요? 그때 건강이 화두였으니까 그것 역시 하나님을 왜곡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이라. 이 말씀을 오늘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음주 후변에 자유롭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오락가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신난다 그냥 신난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주 보수적인 그 도시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회 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복도에 재떨이들이 쭉 있었습니다. 흡연실도 따로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한국 교인들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핍니다. 숨어서. 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저기 놔두고 저러느냐.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건강상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각자에게 맡겨지는데 절대로 남의 신앙심 그것을 생각하고서 자제하고 조심하고 절제하고 가능하면 끊고 일어나는 얘기. 이러한 것들이 음주나 흡연을 정당화 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셨죠? 다시 말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그런데 교회에 안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것은 자기의 종교적인 오말 과연 어떤 것은 금하고 반대로 허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왜 구약시대에 금지되었던 것이 신약대에는 허용되었을까 그것은 뭐냐 그러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고 깊은 그 사랑의 마음을 읽어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화의 대상이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도나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게만 삼킴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영원한 규례는 곧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영원한 규례와 맺은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이라 이것이 구약의 기준에서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는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얘기하자 사람들이 힘이 어렵도다 하고 떠나갔어요. 그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갈테면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어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 이까? 대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쾌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깊은 마음 그 안에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어떤 편견 그러한 데서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 말씀 때문에 초대교인들이 피를 먹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를 듣습니다. 더더군다나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들이자 쟤네들이 피먹으러 간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그 본질을 모를 때 규정과 기준은 그 사람을 구속하는 율법이 되고 율법화 될 때 종교는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것 나는 매몰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깊은 뜻 안에서 과연 이러한 것이 살리고자 살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것인지 늘 생각하면서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어디에 메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삶 안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절대화된 율법과 또 내 알량한 기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생명과 재능을 갉아먹는지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지 늘 살펴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신 건 마음껏 발휘하며 언제나 사랑받고 존경받고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